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와 아세안과의 관계를 최상위급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선포했습니다. 신소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고 단계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국과 아세안은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함께 써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는 아세안이 대화 상대국 11개 나라 중 미국, 중국 등 5개 국가와만 맺은 특별한 관계입니다. 한아세안 관계 격상은 지난 1989년 한아세안 대화 관계를 수립한 후 협력의 확대와 발전 성과를 반영해 35주년 만에 최상위급 파트너십을 수립한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 채택으로 한국과 아세안은 정치 안보, 경제, 사회문화 3개 핵심축을 중심으로 제시된 미래지향적인 협력 비전을 공유합니다. 다음 달 한아세안 국방장관회의를 처음 개최하고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 등 전략적 공조와 안보 협력도 강화합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위협이 존재하는 한 한국과 아세안의 진정한 평화는 달성할 수 없다며 북한의 핵 도발을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단합된 의지와 행동만이 영내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아세안 중시 외교를 이어가는 가운데 공동 번영의 파트너로 전방위적 포괄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8.15 통일 독트린 등 대북 정책에 대한 아세안의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남중국해 자유항해도 아세안 국가들과 그 필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한아세안은 공동성명에서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에 따른 항행 상공 비행의 자유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속 확인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아세안이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번영을 일구어나가는 여정에 대한민국이 늘 함께하겠다며 아세안 국민과 함께 손잡고 더 밝고 희망찬 내일을 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